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친문재인 인사인 서지연 검사 제대로 뒤집어졌으며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자문위원회 위원 22명 중 17명이 TF팀장인 서지연 검사의 사직에 항의해 집단 사퇴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침이 없지요.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어떻게 강행을 했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승승장구를 했던 검찰 간부들, 이성윤 같은 자들, 심재철 같은 자들을 본인이 좌천을 당했던 것, 법무연수원으로 다 쫓아보냈죠.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을 제대로 뒤집어 엎었지요. 자 나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취임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의도 저승사자인 합수단을 출범을 시키고 문재인의 핵심 실세들과 민주당 현역위원들이 관계되어 있는 라임펀드 사건, 또한 옵티머스 사건을 1호 수사로 딱 만들어놨죠. 매일매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술푸른 발톱들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게 들이보이고 있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진 문재인 인사로 정평이 나있는 서지연 검사가 본인이 지랄 발광을 하면서 사표를 던진 건데 마치나 주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강제 추방되는 듯하게 비춰지고 있으며 사실상 서지연 검사 자체가 스스로 패닉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쓴 것이나 다름이 없죠. 한동훈은 서지연이 두렵나? 디지털 성범죄 TF위원 집단 사퇴 법무부 장관 취임 전 전격 복귀 통보 서지연 검사 모욕 사직서 던져 위원 22명 중 17명 법무부의 항의 입장문 내고 행동에 나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자문위원회 위원 22명 중 17명이 TF팀장인 서지연 검사의 사직에 항의해 18일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지연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위원의 노력과 활동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서지연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이 역시 강하게 느낀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묻고 싶다며 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인권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법무부의 역할이 바뀌는가 피해자들의 고통스럽고 열악한 상황에 그냥 변화가 오는가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지연 검사가 사표를 쓰게 된 시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하기 전의 일 아닌가며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 내 성폭력을 고발해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연 검사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과 디지털 성범죄 TF팀장으로 문재인 정권은 발탁했다. 서지연 검사는 한동훈 장관의 취임 전날인 지난 16일 오후 4시쯤 법무부 검찰국이 17일자로 원래 소속 검찰총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서지연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짐을 쌓을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적었다. 위원들은 서지연 검사에 대한 복귀 통보가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법무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위원회 활동 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아있고 위원회 스스로 활동 종료를 선언하거나 간사인 서 검사에 대한 복귀 필요성 등을 전혀 건의한 바 없는 상태에서 궁색한 변명으로만 들린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이 시점에 서지연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는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17명은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초로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개선 방안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박지연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지연 검사의 사위 표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함께 눈에 가시같은 정의로운 검사들을 숙청하고 검찰 독재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라고 규정했다. 박지연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서지연 검사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글을 통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용 TF를 주도하던 서지연 검사께서 모욕적으로 원대 복귀 통보를 받고 사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서지연 검사의 사직을 여성가족부 폐지와 남녀 갈라치기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도 관심없다는 경고라며 성상납을 받고 성폭력을 권하는 사람들이 공직과 정치권을 떠날 때까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전진할 것이며 서지연 검사는 검찰 독재의 첫 희생양일에 사직했지만 검사님께서 원하셨던 차별없는 평등 세상, 성폭력없는 안전한 사회를 계속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법조계에서는 서지연 검사의 사퇴 표현과 성범죄 TF 전문위원 17년 집단 사퇴, 박지연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강한 반론을 제기했다. 법조계가 이렇게 대놓고 서지연 검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 김영호 변호사는 서지연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과연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라며 왜 마치나 모든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든 것처럼 프레임을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영호 변호사도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지연 위원장의 발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치나 서지연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나 서지연 검사를 내려찍고 또 쪽집게로 뽑아내고 속아내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매우 잘못된 발상이며 이것은 서지연 검사 본인의 개인의 문제이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프레임을 엮는 박지연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법조계가 대놓고 서지연 검사와 민주당 박지연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대가 열리니 마치나 정치검찰들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지랄발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